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팟이 새로운 코너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아시아에는 많은 이슈가 있지만 아마 이런 소식은 어디에서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아시아의 사회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너는 지난 아시아팟 51회, 52회에서 홍콩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하셨던 홍명교 플랫폼시 활동가가 함께할 예정인데요. 동아시아의 사회운동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교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바쁘시죠? 네. 너무 바빠요. 사무실도 옮기고 이러느라고요. 네. 명굴동가님 사무실이 플랫폼 C 그러니까 활동하는 본거지를 지금 어디로 옮기셨어요? 네. 원래는 불강동 서울 혁신파크 쪽에 있다가요. 지금 망원동으로 옮겼습니다. 아. 망원동이 더 핫 플레이스 아닌가요? 네. 완전 핫. 맛집도 많고, 술집도 많고. 네. 맛집, 술집 찾아가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사실 그런 용도도. 네. 근데 고기는 아마도 임대료가 더 비쌀 것 같은데. 네.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네. 명교 씨, 저기 플랫폼 C 홍보 잠깐 하게 해드릴게요. 네. 플랫폼 C는 아직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작년 5월에 만들었는데 사회운동의 어떤 재생산과 사회운동의 비평, 비판, 그리고 교육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은 활동가 모임이고요. 네. 뭐 거기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노동자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동아시아 국제현대나 페미니즘이나 노동운동이나 이런 걸 주제로 같이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강연회도 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활동만 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근데 아마도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어떻게 찾아 들어가시면 될까요? 네. 플랫폼 C.kr이라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주로 많이 올리는 동아시아나 기후위기 관련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단체 소개랑 후원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네. 후원 페이지가 중요하죠. 네. 플랫폼 C.kr 들어가셔서요. 플랫폼 C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중에서도 또 아시아파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동아시아 사회운동에 대한 모임이잖아요. 네. 저도 들었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 코너에서 지금 소개를 해 주실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네. 올해 초부터 그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를 이제 월간으로 발행을 하는데요. 네. 이름이 이제 동동이에요. 이게 동아시아 사회운동을 줄여서 동동인데. 앞자와 끝자만 해서. 네.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동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대중운동이나 저항,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뉴스레터인데, 여기서 이제 소개했던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진짜 어디서 들어보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또 동동 뉴스레터를 좀 받아 봤는데, 재미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재미있다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사회운동 이야기, 쉽게 말하면 명교 선생님이 저한테 살짝 얘기했지만, 데모 이야기를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동아시아의 데모 이야기.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데모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데모라는 말을 들으면 또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 줄 데모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요. 중국에서 벌어진 플랫폼 노동자들의 파업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플랫폼 노동자인 청고장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청고장 씨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중국 대륙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 배달 라이더인데요. 정말 중국 대륙에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급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정말 유명해요. 이제 이분이 왜 유명하시냐면은 원래 그 삐리빌이라고 중국에서 유명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삐리빌이요? 네. 여기서 이제 자기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의 일상이나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올리던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유튜버인 거죠. 유튜버이면서 배달 노동자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배달 노동자들, 특히 이제 음식 배달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나,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주장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더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맹주라고 부르고. 맹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중국어로 이제 라이더를 기수라고 하거든요. 네. 배달의 기수 할 때 기수. 네. 근데 기수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기수연맹의 맹주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부르는 거죠. 멋지네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잡혀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분이 지난 2월 25일에 갑자기 이제 실종이 됐다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아. 실종이 먼저 된 거예요? 네. 갑자기 이제 소식이 안 들린다. 집에도 안 왔고, 뭐 연락도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돌다가 알고 보니까, 3일 후에 알고 보니까, 28일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체포됐다. 당국에 의해서, 공안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후로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지났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나오지 못하셨고, 한 3월 중순쯤에 이제 가족에게 통보가 갔어요. 한 달 있다가요? 네. 3월 15일 정도에 이제 통보가 간 거죠. 네.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후에 통보가 갔는데, 이분이 체포가 됐다. 당국에 의해서 구속이 된 거고, 뭐 이런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는, 이제 경찰 당국이 지적한 혐의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는 혐의이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데모를 하면은 주로 이 혐의가 뒤집어져야 돼요. 아.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체포됐다는 소식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도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계속 중국 안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분 석방 캠페인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5시간 만에 우리 돈으로 이제 몇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모금을 한 걸로, 500만 원가량의 돈을 모금을 했다고 하고요. 그만큼 지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체포된 그 청과장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과장씨가 그 나이는 한 30대 초반 정도 되고요. 원래는 이제 중국 꾸이저우성이라고 중국 남쪽에 있는 이제 농촌 지역이에요. 저도 한번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마오타이주 술이 있잖아요. 유명한 술, 비싼 술. 그 술이 나는 지방으로 이제 유명한 도시인데, 지방인데 거기 원래 삐제라는 도시 출신이고요. 이제 농촌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가 학교는 한 12살 때까지밖에 안 다녔고요. 소학교 5학년까지밖에 안 다녔고, 그 후에 이제 다양한 일을 하다가 베이징에 온 거는 한 20대, 20살쯤에 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후로 한 12년이 지난 게 이제 지금까지 12년이 지나서 한 30대 초반인데, 12년 동안 뭐 배달 일도 하고, 공장 일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한 농민공인 거죠. 농민공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죠? 농촌 출신의 노동자. 이제 중국에는 약 한 2억 9천만 명이 농민공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진짜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제 개혁 개방의 어떤 산물 같은 존재죠. 근데 이 농민, 신세대 농민공인데 이분이 이제 워낙 성격이 터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이타적인 마음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베이징 지역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오토바이를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랑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동료 이제 라이더들한테 도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뭐 웹툰, 송곳 웹툰 있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구고신이나 어떤 이수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종의 전태일 열사 같은 일을 한 사람을 할 수 있는데. 전태일 열사가 때 올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 같은 삐리비리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 이제 일상에 대해서 공유를 하다가, 작년 가을부터 중국에서 이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거든요. 월간지에 이게 크게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분의 채널도 되게 유명해졌고, 팔로워도 엄청 늘고, 뭐 조회수도 100만 이렇게 느는 영상들도 생기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과격하게 열심히 라이더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찍혔네요. 네, 찍혀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춘절 연휴가 중국에는 크잖아요. 춘절 연휴에 이제 경기가 하도 안 좋아지니까, 그 업체들이 노동자들, 라이더들의 이제 수당을 깎았거든요. 근데 이거에 항의하는 파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분을 체포한 걸로 보입니다. 아, 유명해지면서 더욱 위험해지기도 한 부분이네요. 게다가 이분이 그냥 이름만 맹주인 게 아니라, 그 위챗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앱에서 단톡방을 한 16개를 운영을 하셨고요. 대단하시네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한 16,000명. 진짜 맹주네요. 네, 라이더들 16,000명의 맹주였던 거죠. 그러면 진짜 반발도 지금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플랫폼 노동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급한 노동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우선 중국의 플랫폼 노동 규모와 노동자들 처한 상황 어떤지도 좀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인터넷을 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만큼 인터넷 인구도 한 9억 명가량 되니까요. 그런 만큼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경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거고요.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위챗이나 그런 예를 들면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바이두, 중국의 구글인 바이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 배달 플랫폼 중에는 메이투안이랑 얼러머라는 두 업체가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령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록된 라이더 수만 400만 명이고요. 얼러머 같은 경우는 300만 명. 방금 말씀드린 그 청고장 씨는 얼러머 소속 라이더였어요. 네. 우리의 배달의 민족이나 6.25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기도 양대의 산맥인가 보죠. 네. 그리고 이게 그 규모 자체가 플랫폼 경제 규모 자체가 9%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경제에서. 이게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비중입니다. 보통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3%, 4% 이 정도라고 하거든요. 엄청나네요. 한 3배 정도 가까이 되는 정도로. 그만큼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노동 문제도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뭐가 주요 쟁점이에요? 이 관련 산업에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 수가 한 3천만 명 가량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을 이제 나누면은 공유 차량 플랫폼 같은 게 있고 우버 같은 거. 이제 중국에는 띠디라는 게 유명하고요. 띠디? 네. 이제 우버가 여기 중국에서는 실패했을 만큼 띠디가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이고. 우버는 한국에서도 실패하고 중국에서도 실패했네요. 아시아에서는 잘 안 되나 봐요. 베트남에서도 실패했고. 네. 그리고 그 택배. 아 택배노점에서도. 네. 우리나라도 뭐 택배업이 굉장히 높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점점. 택배업이 있고 그리고 뭐 그 검색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것도 있고 뭐 영화표를 예매하는 사이트 플랫폼 같은 것도 활발하고요. 아 우리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늘 주제인 이제 음식 배달 플랫폼. 네. 메이투안이랑 얼러머 같은 기업이 거의 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시장 전체 한 96% 정도를 두 기업이 갖고 있고 메이투안이 한 3분의 2. 얼러머가 3분의 1 정도를 점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결국. 주로 이제 이게 워낙에 경쟁이 극심하다 보니까 거의 이게 돈을 많이 때려박아가지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우리나라 쿠팡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 등록된 라이더들한테 극심한 노동 조건이 계속 강요가 되는 거죠. 네. 이를테면은 한 건당 3km를 가정을 했을 때 한 건에 예전에는 한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시간이었던 게 네. 그 다음에는 45분으로 줄고. 아 빨리 갔다 와야 되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는 38분으로 줄고 30분으로 줄고 지금은 28분까지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고 이 안에 무조건 배달을 해야 되고 배달을 이 안에 배달을 못하면 벌점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계속 교통 위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 문제 생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급증을 했고요. 네. 뭐 그래서 몇 년 전에 상하이를 기준으로 하면 상하이 교통국 통계인데 이 음식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건수가 몇백 건 한 달에 몇백 건씩 있고 사망자도 1년에 300명 이상 한 도시에서만.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제도 자체에 대한 보장을 못 받으니까 대부분 농민공이거든요. 농민공이고 20대인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서는 농민공에 대해서 사회보장 제도 보호가 안 되거든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후커우 제도가 호구 제도가 농촌을 호적으로 두고 있는데 도시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육이나 의료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도시로의 이주가 너무 급격하게 무너질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중국의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무너질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 제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없는 거죠. 아. 진짜 위험하네요. 그럼 안전문제 있지.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안 되어 있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춘절 맞아서 임금 깎이지. 네. 임금도 깎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파업이 급증을 하는 거죠. 음. 중국에서 왠지 파업 같은 게 안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도화된 파업이 아니고요. 네. 비제도적인 파업인데 그냥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단체로 어디 모여서 우리 오늘 일하지 말자. 음. 예를 들면은 우리 오늘 우리 업체 사장이 수수료를 다음 달부터 이걸 없앤다고 했다. 깎는다고 했다. 우리 오늘 일하지 말자. 음. 그리고는 그 회사 앞에서 친목시 같은 걸 하는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보통 해결된다는 게 이제 안목적인. 어. 노동자들 갖고 있는 경험인 거예요. 집단적인 경험.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저항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같이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개인의 권리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뭐 언론의 자유도 없고 다 없는데. 네. 집단적으로 어떤 것을 제기하고 싸웠을 때 어느 정도의 선만 지키면은. 이거를 이제 뭐 이를테면은 시진핑 욕만 안 하면. 그러니까 중앙정부 때문이다라고만 안 하면 우리 사장 때문이다라고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아. 전본적으로는 해결이 되기가 어렵죠. 네. 그렇게도 드네요. 뭐 이 중국 문제에서 플랫폼 노동 관련해가지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의 반응. 그러니까 뭐 정부가 대응 이런 게 뭐가 좀 더 있을까요?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해요? 네. 작년 이후로 워낙에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파업도 워낙에 많이 늘어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양회가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그 양회 기간에 거긴 이제 정협위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국회의원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정협위원들 사회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이게 심각하니까 이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지키도록 노동법을 지키도록 우리가 행정당국이 규율을 강화하고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이제 멘트를 했거든요. 했고 이거 언론 보도도 많이 됐는데 그럴 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갖고 있고 해결하고 싶다 우리도 정도의 이제 멘트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불만으로 돼 있는 것이 정치화될 위험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멘트는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정도? 하지만 아직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려면 좀 많이 있는 거죠? 네. 아직은 뭐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있다는 어떤 통계적인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고 또 이제 중국에는 총공회가 있잖아요. 노동조합을 공회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노동조합이 다 모이는 게 총공회인가요? 네. 이걸 이제 전체 단체를 전총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총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일종의 관영 어용노조 같은 건데요.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자기가 조직되지 않은 자기 조직에서 조직하지 않은 이런 노동자들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계속 파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이런 농민공들을 조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특히. 약간은.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전총이라는 조직이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있다. 당신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약간 아직도 우리도 좀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지만 중국도 진짜 문제가 아직은 한참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그때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런 이제 노동자들이 농민공들이 스스로 특히 이런 20대, 30대 젊은 농민공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인식을 하고 이제 집단적인 싸움에 나선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그게 사회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앞으로도 더 아마도 데모는 더 늘어나겠네요. 관련돼서 데모는 더 늘어나겠고. 네. 알 수. 뭐 물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추세니까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고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두각을 드러내서 구심이 되는 활동가 이런 사람은 무조건 체포를 하고요. 네. 한참 후에 풀어줘요. 한참이라 하면 한 1년이나?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잠잠하고 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풀어주더라고요. 천고장님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맹주님이 안 나오시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 채널도 폐쇄됐어요. 아 진짜요? 아 이제 볼 수 없네요 그러면? 네. 아 그렇구나. 한 번 구경, 말은 못 알아듣지만 한 번 구경이라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제가 몇 개를 다운받아놨는데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플랫폼 노동문제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 또 천고장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듣기 좀 힘든 이야기들 또 전해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판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전해주실 데모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그 대만에서요.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대만에 있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대만 내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요. 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베트남에서 온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입법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입법회가 국회 같은 곳이죠? 네. 국회 의사당 앞에서. 네. 왜 시위를 여성의 날에 맞춰서 하셨을까요? 그 대만에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요. 대만에 한 30, 전체적으로 따지면 대만에 70만 명 정도의 이주 노동자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일부는 이제 많은 수는 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 가사 돌봄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이랑 비슷하죠. 홍콩에도 40만 명의 이제 가사 돌봄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대만에도 20만 명 가량의 이제 가사 노동자들이 있다고 해요. 적지 않은 수네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대만 노동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성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인가요?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사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법을 따로따로 규정을 해서 이걸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럼 제일 취약한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잉원 총통이 2016년에 가사 서비스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이 이주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 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에요? 네. 그런데 아직도? 그런데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제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 법안이 규정이 되면은 이주 노동자들도 이제 노동시간도 보장받고 어느 정도. 지금은 그냥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명확히 규정할 수가 있고 또 사회보험 어느 정도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산재 보상도 되고 이런 것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보호인데 그게 이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대만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예산이 부족하다. 네. 익히 많이 들어온 그런 이유인데요. 전 세계가 똑같이 얘기하는 대답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현지 활동가들은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브로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소개해 주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500, 우리 돈으로 하면은 500에서 700만 원 정도를 받고 받아내야 이 브로커들한테 내야 이제 대만으로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많이 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빚을 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갚아야 되는 거고. 네.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브로커 단체들이 워낙에 많고 대략 한 2, 3천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만에만. 그래서 이 업체들의 안력 때문일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대만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대만 이 여성 이주 돌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월급을 얼마 정도 받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60만 원? 그러니까 대만으로 하면 17,000 대만 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한 60만 원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대만 지금 법정 최저임금은 2만 4천 대만 위안이에요. 2만 4천 대만 달러. 네.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은 한 60% 정도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거를 받고 그런데 노동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 규정이 없는 한 채로 일하는 거네요. 네.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80인데 100만 원 정도 받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싸게 노동력을 이용하면서도 하나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 중이라는 거네요. 네. 노동시간도 하루에 10시간 넘게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일한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8일 여성의 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차이닝원 총통의 변화나 멘트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아직도 이제 여전히 똑같은 입장인 걸로. 아, 안 보겠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지에 이제 대만 쪽에서 왕성회가 활동하고 있는 이제 대만 이주노동권 관련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런 거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뭐 한편으로는 이 대만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지원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입법 로비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주노동, 이 가사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요. 뭐 인도네시아 노동자협회. 그러니까 주 대만 인도네시아 노동자협회. 일종의 이제 노동조합인데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이제 대만 활동가들 지원을 해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필리핀 노동자 단체도 만들어졌고. 이런 조직화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부, 이주노동자 어부 단체? 네. 어부 단체. 그러니까 업, 이주노동자 노조도 만들어졌고요. 그래도 뭐 조금씩 움직이는 건 있네요. 네.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네. 저는 이거는 확실히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조직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앞으로 점점 발전이 있지 않을까. 대만 내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응원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뭐 하긴 우리나라 여성 이주노동자들 처우도 지금 되게 안 좋긴 해서 네. 맞아요. 많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대만 이주활동가들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 뵌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뱃선대 그 당시에는 대만에는 아직 한국만큼의 이주노동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우리도 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저는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걸 보면 한국보다도 더 왕성하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네. 한국 내 여성 이주노동자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대만 내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력의 증진을 위한 싸움에도 우리가 많이 응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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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ere Testa Justiere Testa We're tired çons Justiere Testa For moi Justiere Testa ... We're tired You are którzy You may need 0% 0% 연구로 연구로 우리가 받는 정치원 연구로 시위뿐 아니야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 아재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키고 참여연대 돌댄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부안해 돌댄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도록 안해 돌댄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부안해 돌댄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도록 안해 명규님 오늘 아시아파트 3코너로 첫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지난번이랑 좀 다르죠?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떨렸던데 목소리가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더 다양하게 여러 소식들을 담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이거 동아시아 운동사 이런 거 할 때 어디서 막 찾아요? 저는 제가 모아둔 현지 여러 단체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현지 언론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명규님 중국말 잘하시는 건가요? 조금 합니다. 잘하진 못하고 아무래도 현지 소식을 보고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냥 뭐랄까 기사들이 번역해가지고 그냥 대충 옛날 그 나라 거 가져다가 또 이렇게 또 뭐랄까 영자로 된 걸 또 가져다가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사들은 그래서 정확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직접 모니터링 하시고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저는 기대도 많이 되고 이거는 또 좀 최근에는 좀 조심하고 있긴 한데 제가 베이징에 갔을 때 현지 활동가들 연락망도 있어서 가끔 너무 궁금한 문제나 자세히 알고 싶으면 물어보긴 하는데 이건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때 좀 위험한가요? 네. 위험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조심해서 많이 많이 알아봐주세요 네. 네. 저는 오늘 잘 들을 수 없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실까 기대도 큽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명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